안녕하세요. 소아청소연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타이레놀 시럽이 전국적으로 품절입니다. 꼭 타이레놀이 아니어도 같은 성분인 아스트아미노펜 성분인 챔프풀은색도 상관없는데 이 역시 지금 당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브루펜 개통의 해열제는 어느정도 수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이 완화되면 환자가 급증하고 환자가 급증하면 약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사원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가장 필수적인 약인 해열제가 풍기라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해열제뿐 아니라 다른 관객 중에서도 품절되어서 구할 수 없는 약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한동안 코로나가 대유행에 지속될 것 같은데 진료하는 의사로서 좀 황당해집니다. 원래 코로나에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해열제는 아스트아미노펜 개통의 해열제입니다. 한동안 이브프로엔 성분인 브루펜을 코로나에 사용하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의학적 검증이 끝나서 브루펜도 코로나 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둘 다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타이레놀 개통이 풍기인 지금 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의 상비약으로 해열제를 구하신다면 브루펜 실험이나 이 개통의 약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일 6개월 이전의 아기라면 타이레놀은 이미 품절되어서 구하기 힘들 것이고요. 같은 계열인 챔프 붉은색을 구비하시면 될 건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타이레놀 성분의 실험이 부족한 경우는 알약을 갈아서 먹어도 무방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의사가 알아서 이걸 처방해 주실 겁니다. 다만 관이 나쁜 경우는 타이레놀 개통의 약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신장이 나쁘거나 탈수가 있는 경우는 브루펜 개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루펜이나 타이레놀이나 해열요과는 별 차이가 없고요. 아이마다 해열요과는 개인적인 차이도 적은 편에 속하는 약이니까 어떤 약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두 가지 해열제의 교차 복용보다는 한 가지 해열제를 충분한 용량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지금처럼 타이레놀 개통의 약이 부족한 경우는 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라면 브루펜 개통의 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쁘게 mundial Because of the force blasted people 지갑 깊은 Sith 당신의 약이 부족한 gw 집중 tet탐